네, 감염병 상황이 길어지면서 아이 있는 가정의 돌봄 비상도 길어졌습니다. 정부는 직장인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지원을 두 배로 늘려서 하루 5만 원씩 열흘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화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달 이상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. 하지만 수입이 줄어드는 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. 정부는 지난달부터 하루 5만 원씩 최대 닷새간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했는데 법정 최대 사용일 수인 열흘까지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부부가 모두 열흘씩 휴가를 쓰면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이미 열흘 휴가를 쓰고도 닷새치 비용만 받은 사람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는 또 유통업체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 부담금과 민간 사업자의 도로, 하천 점용료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위기가 올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충격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. SBS 화강윤입니다. …. …. …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